자 그러면 우리 좋은 목소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좋은 목소리의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많은데요.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목소리를 딱 한정적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뭐 연예인처럼 파이팅 넘치는 고음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음성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나는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존재감이 없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게 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표현력이 좋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소리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센터 전화 많이 받아 보시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무조건 솔이었거든요. 솔. 솔 없는 솔. 그러니까 무조건 밝게 그래야 상냥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 받으면요. 굉장히 톤이 좀 많이 낮아진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편안함으로 다가가기 위함인데 그만큼 요즘의 목소리의 트렌드는 밝고 상냥함 보다는 조금은 신뢰감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남녀를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중저음의 좀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의 요건을 제가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지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크기인데요. 일단 목소리가 크면 어떻죠? 사람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으면 왠지 잘 모르지만 소심할 것 같고 내성적일 것 같고 소극적일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고 있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잘 안 들린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